안녕하세요. 쥐터짠 교수입니다. 삼부토건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있죠.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서는요. 삼부토건에 대해서 알아야 될 리스크 요인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이 종목을 다룰 때 과거에도 똑같이 2022년도에도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적이 있었다. 이 사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삼부토건에 대한 손실률을 일정 부분에 맞아요. 손실폭 축소를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.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오늘 하나하나 다 읽어드릴 거니까요.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지켜보시고 조금은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보시게 되면 유상증자가 일단은 오늘 공시가 됐죠. 누구를 대상으로 했죠? DYD를 대상으로 했죠. 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. 세부 변동 내역 그죠? 자 이 부분에서 유상증자를 통한 3자배정 유상증자 이건 좋아요. 자 무슨 뜻이냐면 삼부토건의 최대지준 누구죠? 맞습니다. 삼부토건의 최대지준 DYD죠. DYD의 최대지준 누구죠? 자 같이 한 번 보시죠. 일주인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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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주인이라는 사람. 맞아요. 대양DNC의 최대 주주였죠. 자 결국은 이 뒤로 한 번 넘어가 보면 웰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좀 이제 언급이 될 텐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어요. 뭐냐면 온세틀링크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. 자본금이 대략 5천만원밖에 안 되는데요. 여기 이제 웰바이오텍의 최대 주주가 올라서요. 대양DNC의 지분을 쉽게 말해서 헬레다 투자조합이라는 부분에서 사줘요. 누굴 걸? 이 일주인이라는 거예요. 근데 이 거래정지 시켜버리죠.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거는 두 가지의 종목이 지금 거래정지가 되어 있어요. 누구냐면 테라사이언스예요. 자 테라사이언스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뭘 알 수 있냐면 둘 다 CCS라는 초전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의 유상증자를 들어갔다는 거예요.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뭔가 자금구조가 좀 명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. 그리고 뭔가 테마주의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형태.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.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삼부토건이 지금 과거에도 유상증자를 했던 적이 있다고 했어요. 자 그러면 5년치를 한번 싹 볼게요. 자 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면 2022년도 쯤에 유상증자를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. 이 부분이에요. 누굴 대상으로 하죠? 쭉 내려보게 되면 신주발행가액 천원짜리를 SK에코프라인트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해요. 그러면 이때에 대한 주가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살짝 보는 것도 하나의 참고할 수 있는 자료겠죠.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2022년 3월 31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. 쭉 넘어가 보면 자 어때요? 3월 31일 고점을 찍네요. 상승했다가 이렇게 해서 고점을 찍고 결국은 주가의 우아향을 이끌어냅니다. 그러면 삼부토건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단발적인 이슈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주가는 분명히 더 빠진다는 결론이 나와요. 자 근데 이 재무구조를 최근에 보게 되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. 자 감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아요. 쭉 안 나오다가 감사 보고서 제출합니다.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한정이라는 단어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한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부적정 의견이에요. 이게 거래소 종목이라서 3개 년도 적자라도 맞아요. 거래 뭐 어떤 그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. 근데 중요한 건 한정이라는 거는 드러내고 싶은 것만 드러내고 아닌 거는 숨겼다는 거거든요. 이거 한 번 더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? 관리 종목 지정되면서 상장 폐지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급한 불은 어떻게든 껐다 이겁니다. 왜요? TY들은 얘한테 8%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근데 얼마를 들어왔을까요?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. 가만히 보게 되면 원래는 들어오려고 했던 가격이 얼마입니까? 970만 줄 받아가겠습니다. 했었죠. 770만 줄으로 줄이죠. 이게 무슨 뜻이죠? 돈을 많이 들어가겠다라고 했다가 줄여버려요. 왜 그럴까요? 맞아요. 대출 이번에 나왔던 부분은 가만히 보시게 되면 대출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렇죠? 자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가만히 보시게 되면 삼부토건의 주식을 이용해서 뭘 한다? 대출을 받는다. 그렇죠? 1544원에 삼자배정 유상 등장 1년 동안 팔지 못하는 거예요. 팔지 못하는 거를 120억 정도를 들어왔다 이겁니다. 나쁜 건 아니다. 다만 중요한 건 더 큰 몸뚱아리의 지분 8%를 팔기 위해서 얘를 울며 교점 학교로 들어왔다는 거예요. 그럼 주가는 분명 단풀적인 상승을 이끌어내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8%에서 11%의 지분이 늘어났다. 삼자배정으로. 근데 결국은 쭉 내려가다 보면 무슨 말이 나온다? 담보대출을 받았다. 누굴 통해서? 상상이 저축은행을 통해서.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? 몇 개월짜리인가를 봐야 되겠죠? 자 이 부분을 한번 잠깐 봅시다. 결국은 뭐냐면 150억의 삼자배정 유상증자로 DYD가 산부토건으로 돈을 입금하려고 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다. 120억으로 줄여요.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? 이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 자금은 천만원밖에 없었어요. 120억을 누구 걸로? 맞아요.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저축은행 플러스 거의 사채업자예요. 얘네들을 통해서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. 몇 개월짜리? 3개월짜리. 그럼 이걸 보면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? 석 달 동안의 이벤트 몇 번을 가지고 얘네들은 120억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얻고 지금 들고 있는 8%대의 지분 구조를 변경을 시킬 거예요. 100%입니다. 1600만 주에 대한 부분을 지분 매각을 통해서 빠져나올 거라고. 왜? 얘는 분명히 맛이 가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. 오늘 만일에 불편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돼요.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면 이들이 분명 4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거죠. 이 부분에 특정일에 대한 반등이 나오는 그날 특정일만을 공략하면서 결국은 그들이 자금을 들었다 놨다.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120억을 투입했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포기를 할 거예요. 1년으로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3개월이 최대지 않다는 거죠. 그러면 어떤 사실들을 이끌어낼 거라고 한번 생각하십니까?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. 자 안 그래도 제가 좀 탐방을 통해서 다녀왔는데 이따 자료 좀 보내드릴게요. 자 구독자 여러분들께 그래도 한 분 한 분 잘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단일 판매 공급 계약이라는 게 있죠. 그죠? 자 중공에 따른 부분 그리고 계약 해지라는 부분이 꽤나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. 원래 계약을 했었는데 계약에 대한 부분이 해지되었습니다. 또는 정정우의 종료일을 6월 11일로 바꾸겠습니다. 이때서 뭐예요? 6월 11일 7월 11일 4월 11일 이 기간에 이걸 다시 아 확정되었습니다. 라는 공시를 내면서 단발적인 투자를 나올 거예요. 이 탐방을 가봤더니 기본적으로 이 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을 이미 받아놓고도 아직 공시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자 이 부분입니다. 산보 토건 대응 전략 자료 탐방 자료 보고서입니다. 일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공시 사항으로 나올 텐데 여러분들 미리부터 말씀드릴게요. 7월 11일 넘기면 안 되고요. 6월 11일을 넘기면 안 됩니다. 왜? 결국은 상상인에 대한 부분이 보호의 수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지분을 대상으로 해서 담보대출을 받긴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풀리죠. 결국 뭐예요? 담보대출에 대한 부분을 반대매매를 내보낼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됐을 때는 전략 배각이 나올 거예요. 자 두번째 지금 담보대출을 받았던 부분이 주가가 오르는 날 추가 전보 대출을 받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됩니까? 담보비율 즉 반대매매 조건이 더 이상 더 타이트해지죠.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반드시 피해가셔야 돼요. 자 제가 이제 웬만해서는 NLS 펀드매니저들 대상으로 해서 탐방을 보내지는 않아요. 자 전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. 올해 56 됐습니다. 여러분들 아직 보호되지 않은 자료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주가의 급락이 있는 날 그리고 주가의 급등이 이루어지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용하면서 보유된 현금 또는 주식을 만일 다른 종목을 좀 처분해서라도 특정인 애든 여러분들 피해갈 건 피해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. 자 상단에 나잇된 전화번호입니다. 010-4822-8706입니다. 자 3부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잘되길 희망합니다. 3부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. 아시죠?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랄게요. 결국은 뭐냐면 좀 안좋은 소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한분 한분이 올바른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영상을 찍고 있구요. 사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관계사 즉 지분이 연결되어 있는 웰바이오텍 테라사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사실 몸뚱아리에 대한 부분은 산부토건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요. 근데 중요한 건 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웰바이오텍 어떤 종목이죠? 리튬 사업을 하겠다고 했던 종목이죠? 콩고로부터 리튬을 맞아요. 수입해서 재련해서 판매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. 라고 해서 작전을 했던 종목이잖아요. 잘 보세요. 똑같은 차트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쵸? 자 그리고 테라사이언스 아마 여러분들 좋은 영상들 간다간다하는 영상들만 보신 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테라사이언스 어떻습니까? 신한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. 결국은 거래 정지 됐죠. 자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리튬 그쵸? EV 첨단 소재 과거에 액트라는 종목인데 리튬 이 시기만 좀 다를 뿐이지 결국은 주가 모양이 똑같지 않나요? 손도 안 댔어요. 지금 결국은 뭐냐면 자 EM 플러스 리튬 라이트론 리튬 아 잠시만요. 라이트론 예 결국은 뭡니까? 이들의 의도는 딱 하나요. 튀겨먹고 나가겠다. 자 여러분들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도 나쁜 말을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. 자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교차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고요. 여러분들 좋은 종목들 많아요. 지금 시장이 좀 조작을 받았죠. 이럴 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우량주 시장의 주요주를 쫓아서 갈 수 있다고요.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잘되길 희망하면서 영상을 찍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. 사실 보세요. 산업군이 이동한다고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이에요. 최근에 SK 하이닉스 주가 어제 오늘 빼고는 정말 큰 상승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. 이게 무슨 뜻입니까?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환호성이라는 거예요. 잠자는 종목도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? 삼성전자 그쵸? 바로 이 부분이에요. 산업군이 움직이면 된다 이거예요. 항상 종목에 빠져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과거부터 이 종목을 꾸준히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왜 그러냐면 1세대 토건 회사다. 현대와 나란히 한다. 김건희 관련주다. 이계연 이낙연 관련주다.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이거에 좀 목매이신 분들이 많은데 현실적인 조언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입니다. 이번에 재무구조는 한정 감사하겐의 비적정 의견이지만 피해갔다고 칩시다. 결국은 뭐냐면 DYD라는 최대주주 1주 결국은 지금 들어간 돈이 아까워서 일부분에 대한 부분을 담보대출을 통해서 맞아요. 증자를 냈을 뿐이지 실제로 1주니도 들어간 건 없다. 지돈을 담보로 해서 다시 빌렸다는 거예요. 결국은 뭐냐면 얘를 복가해서 끌어올리고 다시 담보대출 받고 이렇게 밀어버리더라도 기존에 들어간 거는 포기하더라도 이쪽에 대한 수익을 담보로 해서 그들은 추가적인 알파의 수익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.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다른 종목들을 떠나서 똑같은 테라사이언스도 똑같이 전 맞아요. 회사를 상장폐지로 이끌었던 인물이었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반대매를 내보냈고 다시 들어온다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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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은 수량을 들어왔고 결국은 여기서 다시 반대맵이 나갔죠. 거리정지 됐죠. 저는 이런 그림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언젠가 나중에는 아 주지타짜 안교수 말이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이번에 대한 부분은 피해가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혹시나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다 궁금한 점이 있다 그런 분들도 상당히 나아있는 전화번호입니다. 010-4822 8706입니다. 이쪽으로 삼부 구독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죠? 자 여러분들 힘드실 거예요. 다만 그 힘듦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종목 이 삼부 토건에 대한 사실 안 좋은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네요. 그렇지만 여러분들 피와 대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는 좀 아플 수 있어요. 자 여러분들께 이 말씀은 드리고 싶네요. 자 어차피 우리가 정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?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. 다만 결국은 천만 원을 가지고도 예 맞아요. 1억 3억씩 벌 수 있는 거는 1년이면 충분합니다. 어떤 투자를 해야 된다? 절대 종목에 빠져들면서 거래하지 마시고요. 큰 판을 보세요.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보세요. 그럼 절대 실수가 나오지 않아요. 근데 삼부 토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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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.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큰 손실을 보시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리지만 반드시 이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. 하나도 또 일러드리고 싶은데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이 이 맞아요. 웰바이오텍과 삼부 토건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했어요.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에 대한 부분에 충전소 사업을 합니다. 라고 해서 펄을 씌웠다가 결국은 끌어올렸다가 부숴버렸던 종목이에요. 자 공통점 한가지 테라사이언스라는 담보대출 리튬 리튬이라는 재료 전부 다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.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아쉽긴 합니다만 지금 이때 피해가라 피해가라 전부 일러들긴 했습니다만 지금 못 피한 상황에서 나는 승불 몰란다 끝까지 갈란다 하지 마시고요. 반드시 대형전략자여 탐방보고서까지 여러분들 반드시 숙지하시고 구독자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. 반드시 3부 토건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아시죠? 제가 공부방이나 아니면 대응방에 대한 부분도 좀 이렇게 만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으니까요. 반드시 3부 그리고 네 맞습니다. 많이 힘드실 텐데 3부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3부 구독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면 많은 힘이 됩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주식사짱 뉴스였습니다.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할게요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